아이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마네킹인 줄 알았습니다. 아 그러셨어요? 반갑습니다. 아이고 안녕하세요. 그럼 여기서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거예요? 네. 같이 살죠. 아 같이 사시는 거예요? 네. 네. 이 산에 같이 터잡고 산 지 20년짜라고 하는데요. 일단 마네킹부터 옮기는데 이게 둘이 들어도 버겁나 봐요. 텔레비점만 뵀는데 실물로 뵈니까 더 잘생기시네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실물이 났죠 제가. 얘 일단 옷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? 네 옷을 벗겨야 되는데 올려야 될 것 같아요. 됐고 여기를 쬐요. 목 있는 데까지 빼버리게. 얘를 옷을 입히면서 저 가위 잊어버리려. 주머니 넣던지. 네 알았어요. 속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빼야 돼요. 아버님께서 어머님 말씀을 아주 잘 들으시는데요? 그럼요. 안 그러면 제가 도망가 버리죠. 자 옷을. 요새는 잘해야 돼요 남자가. 접어서 이쪽. 안 그러면 코 혼나요. 아니 뭐 혼 안 나고 잘하면 더 좋죠. 오 옷 색깔 잘 봤는데요. 자 이렇게 종종 옷을 갈아입혀줘야 낡은 티가 안 나서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. 어이 모자 갔어요. 훌륭하네. 아 근데 구두도 하나 신겨야 되겠는데. 누까지는. 야 야 너 구두 미안하다. 신발 안 줘서. 여보 뭐 저는 삼일도 하나 한번 켜보지. 설마 사냥산밭에 왔다고 승희 씨 주시려는 건가요? 아 부럽네요 진짜. 뭐 지천에 삼이라서 금세 그 자리에서 한 뿌리 그냥 딱. 아 찾으셨네요. 여기서 드셔봐야 되는데. 아니 이거를 제가 이거 먹어도 돼요? 아유 이렇게 귀한 삼이니까 귀하게 오셨으니까. 아니 오자마자 이게 이렇게 주신다고요. 네. 아 이거. 귀한. 네 됐습니다. 뿌리부터 해서. 네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. 주시니까. 꼭 씹어드세요. 감사히 잘 먹으세요. 향이 어때요? 좋아요. 틀리죠 이런. 어우 진하다. 야생으로 컸기 때문에요. 향은 아마 좀 틀릴 거예요 아마. 아 잘 먹었습니다. 아유.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 근데 두 분 다.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. 감사합니다. 인심이 후하실 것 같아요. 여기서 할 일은 다 마치신 거예요? 예예 이제 좀 더우니까. 제가 그럼 때 맞춰 잘하네요. 그러면. 이게 웃길 때. 그래요. 보초한테 산밭은 이렇게 딱 맞게 두고. 어우 좀 무섭긴 한데. 자 집으로 왔습니다. 오로지 두 분의 힘으로만 지은 집이라고 하는데. 엄청 공을 들이셨대요.